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또 구정도 지나고 1월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그 새해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새로 시작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때로는 무기력하게 때로는 소망 없이 이렇게 통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은 알지만 내가 왜 이렇게 새해가 됐는데 전혀 새해스럽지 않지? 왜 내 마음이 뭔가 소망과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하지 않지?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 그렇게 생각은 해보지만 그러나 그 무기력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칼은 있는데 그 칼이 무뎌져서 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칼은 있는데 그 칼이 무뎌져서 마치 종이 한 장도 잘라낼 수 없는 아무리 칼질, 가위질을 해도 종이 한 장 잘라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혹시 나의 지금 영성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은 다 은혜로 충만해 보여요. 다른 성도들은 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만 유독 나만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결국 아무것도 바뀔 거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뭔가 올해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린다고 하면 있냐 또 하나님이 그것 보고 나에게 또 좋은 걸 주시겠다만 난 지금 그럴 의지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들을 게 없으니 하나님께 받을 것도 없겠고. 그럼 이미 2020년은 시작했지만 나의 2020년은 끝나버린 거 아닌가? 혹시 여러분 마음 속에 이런 좌절과 우울과 절망이 있는 분 계십니까? 시작되었으나 시작된 것 같지 않은 마치 계속 2019년이 연장되고 연속되는 듯한 그런 느낌 가운데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집에 둘째 딸이 이번에는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보니까 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결심을 하고 데리고 안경원에 가서 맞췄는데 이제 불편한 거예요. 안 끼던 안경을 끼니까 귀도 아프고 뭔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선배인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안경알이 계속 뭐가 묻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도 목사라 이 기회를 놓으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혹시 예원아 안경알이 너의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제 얼굴을 가만히 쳐다봐요. 쳐다보더니 그럽니다. 아빠 안경 한번 줘보세요. 절대로 벗어줄 수는 없죠. 혹시 그게 내 마음의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닦아야죠. 그렇죠? 그냥 안경을 썼는데 뭔가 뿌옇고 지문이 묻어있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은하 밝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닦아야 됩니다. 날이 무뎌졌어요. 그러면 날을 다시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열심히 그냥 칼질 가위질 한다고 그게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어떻게 하면 가위면 내가 갈겠고 안경이면 내가 닦겠는데 내 영혼이 이렇게 무뎌졌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밤에 그런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그 영적인 칼날이 다시 한번 날카로워지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또 에돔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 삼국 동맹궁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왕 요호람 왕이 있었습니다. 요호람 왕의 제안으로 이 세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이 이제 모합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러 떠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료러 가는데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광야를 통과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치료보기도 전에 군대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직 전쟁을 치료보지도 못했습니다. 시작도 못하고 이미 지금 전의를 창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에는 북이스라엘 왕 요호람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은 뭐냐면 바로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책임 전가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러되 슬프다. 요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합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도다 하니. 자 이제 전쟁을 하려고 떠났는데 가는 길에 물이 없죠? 그랬더니 이 요호람 왕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아 어떡하지?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요호와께서 우리 셋을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시네. 여러분 이게 꼭 우리 같은 거죠. 결정은 우리가 싹 다 해놓고 그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나 일이 어긋나고 잘못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탓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결정해 놓고 그대로 해달라고 했다가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는 이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참 오늘 우리와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왕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불평과 하나님 탓을 냈다면 다른 한 왕 남유다의 요사밧 왕의 반응도 나옵니다. 요사밧 왕은 불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 예언자가 있는지 묻습니다. 11절 요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요하께 물을 만한 요하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아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한 사람은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참고로 엘리사는 여기서 말하는 엘리사는 유다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러면 사실 북이스라엘 선지자라고 하면 이 선지자의 존재에 대해서 이 엘리사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왕 요어람입니다. 자기 나라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누가 찾아요? 남유다의 요사밧이 찾습니다. 찾았더니 그런 엘리사라는 애가 있는데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해요. 엘리아의 손에 물 붓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경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엘리아라는 선지자 옆에서 시종들도 물 붓던 사람. 되게 우습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요어람이지만 오히려 엘리사를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 경멸하는 태도. 뭐 물을 봐야 뭐 별 수 있을까 봐요. 걔 뭐 엘리아 물 붓던 애잖아요. 요어람은 왜 이렇게 반응하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 왕 요어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요어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점입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아버지 얘기를 해요.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요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요어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회 동안 다스리니라. 자 여기 보면 요어람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걸 성경은 설명합니다. 본문은 요어람이 그 유명한 아합의 아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아합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합의 아내가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여왕입니다. 이세벨이 누군지 모르는 표정이신데 이세벨이 누군지 설명을 드리면 갈멜산의 엘리아와 대결하던 그 이세벨입니다. 여기서 갈멜산의 엘리아가 도대체 누구냐 하시면 더 이상의 대화는 단절하겠습니다. 올해 성경통독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갑자기 우리는 요어람을 얘기하면서 요어람 아버지 얘기를 할까 여기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버지 아합 왕 때도 남유다 요사밭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요란기 상 22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사밭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요하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합이죠. 이스라엘 왕이 요사밭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요하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요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똑같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 발생하니까 요사밭 왕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기는 한데 얘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안 해줘요. 이 얘기죠.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좀 싫어해요.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도 요사밭은 결정의 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사밭 왕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악한 왕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요사밭 왕의 행동은 바로 그 부모 그 아버지 아합 왕으로부터 이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어릴 때 보고 배운 대로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보고 배운 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 어릴 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상담하는 어떤 그런 내용 중에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잘 내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화만 나면 밥상을 거둬 차시는 거예요. 식사 잘 차려놓고 밥 먹다가도 이렇게 어머니랑 이렇게 좀 다투고 화가 나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밥상을 업거나 거둬 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게 너무 상체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밥상을 거둬 차지 말아야겠다. 정말 굳은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어른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밥 먹다가 아내랑 이렇게 말다툼 하게 됐는데 말다툼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밥상을 거둬 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요? 자기가 제일 경멸하고 싫어하는 행동이잖아요. 그 가족들이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런데 자기 화난다고 그냥 아버지가 자기가 여기서 제일 힘세고 제일 가장이라고 자기 그냥 분노 성질대로 밥상을 거둬 차는 그거 정말 싫어했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굳은 결심을 했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화가 나니까 밥상을 거둬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담받으러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고 싶었지만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순자님들과 제가 이제 연초 순장신방을 하면서 다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순자님께 제가 신방하면서 곤면했던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올해 순자님 올해 순자님 우리가 보금의 언어에 유창해지는 한 해가 되어보도록 해요. 보금의 언어에 유창해지는 한 해. 마치 보금의 언어, 성경의 언어가 영어같이 토익 점수가 있다면 우리도 한번 980만 찍어보자는 거죠. 어떻게 영어같이 평생 붙잡고 평생 영어 공부하겠냐. 한번 내가 올해 목표를 그냥 작년에도 700, 올해도 700, 내년에도 700 그거 말고 올해 한번 우리가 보금의 언어에 유창해지는 내가 그 정점을 한번 찍어보는 제가 그 도전을 우리 순자님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해보자고 그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왜 그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일상의 시간을 살아갈 때는 다 보금의 언어를 씁니다. 다 믿음의 언어를 써요. 평안할 때는, 좋을 때는 다 그렇게 있어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쓰고 누가 물으면 가르쳐도 줍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그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나 막상 내가 정말로 그 언어가 필요할 때가 되면 필요할 때가 되면 보금의 언어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튀어나와요? 내 모국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언어.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언어. 내 본성의 언어. 믿음 없는 언어.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바로 요란왕의 그 언어예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탓하는 언어.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반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한번 보금도 점수가 있다면 우리 한번 980만 번 올해는 한번 좀 찍어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이것은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쓸 때 내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꼭 어떤 교회의 리더십이나 교사나 순장이나 그런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친구들 속에든 또 가정에서든 또 회사에서든 그렇죠? 내가 항상 누군가의 밑에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를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말투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언어를 배우고 어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요. 우리 자녀의 문제요. 우리 세대의 문제요. 우리 가문의 문제요. 요람 왕을 보세요.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합니다. 딱 그 상황이 되니까 마치 밥상을 거듭 자던 그 아들처럼 똑같은 상황에 어쩜 그렇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했던 건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했던 건가? 그 SNS에서 인터넷에 한 신학대학 교수님이 설교 중에 들려준 이야기가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루는 이 교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와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슬프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한 과목에서 F를 맞은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주일 예배 때 이 교수님의 아내가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수님이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물었대요. 왜 그렇게 우시냐? 그러자 아내가 심각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우리가 딸한테 거짓말 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성실하고 진실하게만 살면 돼.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너는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해.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아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딸을 불러내서 단둘이 외식을 하게 했습니다. 딸이랑 이제 외식을 하는데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오늘 왜 너를 데리고 외식하는 줄 알아? 왜요? 오늘 너하고 펠러브레이션 하려고. 펠러브레이션. 펠러브레이션? 그런 단어가 있나? 그게 뭐예요? 네가 C라도 받았으면 내가 셀러브레이션 하려고 했는데 네가 F를 받는 바람에 펠러브레이션. 셀러브레이트는 C잖아요. 그래서 C 빼고 거기 F를 받았으니까 펠러브레이션. 약간 이제 언어 유의죠. 딸이 도대체 무슨 소리하고 있냐. 아빠를 쳐다보니까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댑니다. 아빠가 회개할 게 하나 있어. 아빠가 너한테 그랬지.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정직하고 열심히만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그런데 사실 그거 거짓말이었어. 네가 이번에 F학점을 받지 않았다면 아빠는 평생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뻔했어. 오늘은 아빠가 정말 너를 펠러브레이트 해주는 거야. 우리 딸 참 잘했어. 딸의 얼굴에 비로소 웃음이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들은 다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나는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부모인가?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요? 자녀를 많이 사랑하다가 자녀 망친 케이스 많거든요. 나는 사랑했는데 왜 그 사랑받은 아이는 어긋날까?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필요하죠? 나는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인가? 라고 물으셔야 돼요. 나는 자녀를 많이 사랑하나? 가 아니라 나는 내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존경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사랑하나요? 롤모델로 삼고 있나요? 닮고 싶어 합니까? 이것이 어디 부모와 자녀만의 관계의 문제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내의 얼굴은 남편 믿음의 이력서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내 아내의 얼굴이 내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여기 제 아내가 앉아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찾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한가? 나를 존경하나? 나의 믿음에 대해서 긍정하나?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통과하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좀 잘해보지? 그것만 생각했지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순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보고 있어요. 저분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나의 믿음의 해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 제가 2020년은 하나님 앞에서 올해를 믿음의 해로 선포하고 내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한마디 말이라도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때 우리의 영적인 날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뎌진 날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지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올해 한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이 복음의 언어 점수가 있다면 저는 올해 한번 만점 찍습니다. 설령 그 점수에 오르지 못해도 내가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고 싶어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목표가 믿음의 목표를 두고 달려갈 때 우리의 날은 다시 날카로워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그 무뎌진 영성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오늘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큰 어려움에 있는데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아 하나님이 놀랍게도 정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뭔가 기적이 일어날 만한 아무 상황이 없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너희 목마른 모든 군사들과 짐승들이 다 먹게 될 거야 하나님은 이튿날 해가 뜰 때 애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군대와 말들이 실컷 목을 축이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되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여기서 엘리사가 이상한 일을 하나 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근데 네가 선행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물도 없는데 개천을 파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요하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지쳐있습니다. 목말라 죽겠어요. 해는 쨍쨍 내리지구 비는 한 방울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천을 파라니요 비가 뭐 오기 시작해야 뭐라도 하죠 아무것도 일어날 기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자 내가 기적을 일으킬 거야 내가 물을 보내서 너희를 적시고 마시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그 시원한 물 마시는 상상합니다 너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는 내가 내린다 비 내리는 건 내 영역이야 내가 레인메이커지 내가 비를 내릴 거야 그러나 네가 정말로 내가 비를 내릴 거라고 믿는다면 역사할 줄 믿는다면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믿음으로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사람이니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믿음의 결과를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요 오늘을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는커녕 먹구름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삼국이 지금 동맹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물을 먹여요 물이 어떤 우물을 파면 언제 파서 어떻게 물을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개천을 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고 물으십니다 개천을 판다는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너는 혼자서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용의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혼자서 삽을 들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일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파야 될 개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큰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이 큰일 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주여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은 개천을 파라고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관계를 다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고 미안해 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개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개천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도발과 같은 영생의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10분간 말씀을 묵상할 수는 있습니다 무신론이 대세가 되어서 이제는 아이들 신앙교육이 힘들다고 합니다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주일 아침 또 아이들을 깨워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건 나의 개천파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해 물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올해 우리는 개천을 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녀님께서 네가 지금 파야 될 개천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학생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며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장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직장인들에게 부모들에게는 주님께서 올해 네가 파야 될 개천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비는 우리가 못 내려요 역할 구분 분명히 합시다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비 주셨을 때 담을 웅덩이를 파야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웅덩이는 안 파고 비를 어떻게 내릴까 걱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역할 구분 좀 하자 역할 구분 좀 하자 너는 네 할 일 하고 나는 나 할 일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하나 특이한 게 개천을 파는데 많이 파라 그러세요 많이 파라 엘리사는 왕들에게 개천을 한 두세 개 좀 파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많은 비를 내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개천 하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천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활력이 왜 사라질까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뎌질까? 그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스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편 84편 11전 요하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요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밤도 금요기도에 와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좀 내놓으시라고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막 하죠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 다리 잡고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가져가 봐 그래서 손에 쥐고 있으면 여러분이 막 기도로 손가락을 피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얼마나 뜨겁게 손가락을 막 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펴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 손에서 뺏어내는 하나님은 아 아까워 어떻게 뺏어갔냐 그래서 오늘 드디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착각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무슨 핑계라도 되고 무슨 핑계라도 되고 그거 핑계되고 주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넘치도록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뭐 개천 하나 정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격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슨 신이 나요? 기도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기도한 만큼 받는 하나님 기도한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기도할 동력이 생깁니까? 난 기도 얼마 못하는데 그러면 기도한 만큼만 받아야지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뜻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밤 내 기도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나 그동안 기도 안 하다가 오늘만 기도하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신이 나려면 기도가 불이 붙으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무뎌져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기도해봐야 뭐 개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채우려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제 삶에 아무 기적도 바라지 않는 무기력한 신자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내 삶은 가나 혼인잔치는 끝나버리고 물동이에 물만 가득합니다 물동이에 물은 가득 붓는데 정작 내 삶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만 그분은 내 삶에 얻는 것도 바꿀 수 없고 그냥 물은 있습니다 물은 있으니 목은 마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이 내 삶에 없고 또 나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할 거 없습니까? 오늘 밤 저와 함께 이렇게 선포하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나를 만나 주소서 물만 가득한 내 영혼이 물이 아닌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맛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적을 주소서 하나님 내 아이들이 나보다 더 찬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교구에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내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생활은 어떻습니까? 개천을 많이 파는 기도생활입니까? 아니면 한 개 파고 포기해버리는 기도생활입니까? 오늘 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개천을 많이 팔아 많이 팔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부터 끝나버린 이유가 더 이상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가나 혼인잔치는 끝나버리고 돌항아리에 물만 붓고 있는 아무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다시 사모하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교수님과 딸 이야기가 그 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됐을까? 교수님이 그날 딸과 식사를 하다가 문득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애플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딸이 설명을 해줍니다 실은 시험 때 몇몇 아이들이 답안지를 돌렸어 그런데 그 답안지가 나한테도 왔는데 그건 컨닝이잖아 나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 난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 답안지를 그냥 던져버렸거든 그랬더니 내 성적이 알고 보니까 그 이야기는 그런 숨은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고 F학점을 선택한 셈이니까 그 F학점이지만 오히려 더 칭찬을 해줬어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이 딸이 나중에 이제 고3이 되어서 대학 입학심을 치르는데 자기 소개서를 쓰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글의 제목이 놀랍게도 펠러브레이션입니다 셀러브레이션이 아니라 펠러브레이션 자신이 F학점 받았을 때 펠러브레이트 해주셨던 그 아빠의 이야기가 그 내용에 언급된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은 그 자신의 속에서 그 에세이의 결론에서 정직하게 살아도 실패할 수 있지만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즉 펠러브레이트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적이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 때문인지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천을 파면 개천을 파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날이 무뎌졌습니까 기도가 무뎌지고 묵상의 즐거움이 무뎌지고 교회 생활이 무뎌졌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내가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한기하 3장 18절은 결론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요하께서 모합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것은 요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뭘 이것 갖고 놀랐냐 너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인 줄 알았어 이것은 요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해박혀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언제부턴가 내가 가난 혼인 잔치인데 잔치가 끝났어요 물만 먹고 있는 이 맹물 같은 내 신앙이 주여 이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